메포를 바꿔서 됐어 일단 25번 볼까 봐 9 10 11 11 11 얼마나 했는지 봐야 되지 지금 먹기 이리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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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오케이 20 두 세트 반 정도인가? 됐으 요정도 안에 띄우면은 될 것 같아 한 세트에 한 2억 3천이라고 치면은 10세트 30억 빨리해 10세트 5세트 4세트 4세트 와, 뭘. 아, 가깝다. 뭔가 아쉽네. 아쉽. 아. 아. 다 어렵. 30분. 쉽지 않고. 두 번째 줄 나오는 거 사실은. 쉽지 않아. 아, 두 번째 줄만 뜨면 끝날 것 같은데. 흑재축이 나오고 생각을 해봐. omg 다, 다, 다 샀는데지? 음... 아까워 아! 아 다 쐈는데지 진짜 아.. 떴는데.. 아.. 아쉽.. 아쉽.. 아.. 더 바꾸.. 더 바꾸라고.. 4..4..4..4..5.. 손해보게 생겼다.. 40..50억? 4,50억 정도 되는 건가? 157.6 staff 5.. breathe.. 훅.. 2.. 좋아요.. 아 이런건 진짜 아깝다. 이런건 팔아야되지않는가? 가격 좀 보자. 이건 한번 지나가야될거같은데? 18%? 가격 좀 보구요. 올마이티링. 아 근데 가위가 늘어가지고. 조금 껄끄럽긴하지. 32. 제가 24 죽으셨거든요. 아 이건 팔아야겠다. 가격 딱 보니까. 그치? 29. 아 이건 팔아야겠다. 팔긴 팔아야될거같아. 아 이걸 팔아야될거같아? 음 이거. 나 팔긴 팔아야될걸? 팔고 새로 사야될건데. 어차피 다 과일 잘라야되가지고 사는거는 그냥 제일 싼걸 사야겠네 4억 뺐다고 쳐 4억 뺐다 아 나왔다 나이스 깔끔 깔끔한거 나왔다 깔끔한거 맥맥올트 오케이 깔끔 어 깔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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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로 가자 에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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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마이티리 아 이런건 얼마주고 팔아야되나 아 짝 에헴 에헴 최근걸 한번 보자 에헴 야 내가 한 40억 정도 쓰지 않았을까 에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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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얼마 썼는지 모르겠네? 80? 아 인트고 인트 12%라.. 아 이게 얼마 정도의 효과를 낼지 모르겠네? 아 근데 메인 맥도 75억이라.. 아 가격.. 가격 오르나봐.. 최대 79요? 75,5,4,5 다행 HP 12% 아 HP? 다행어 75,5,4,5 이건.. 80억 가야겠는데?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? 깔끔하잖아 옵션이 그지? 깔끔하잖아 옵션이 그지? 아이가 이게 70억이었으면 한번 해볼만하네 80으로 갑시다 깔끔하니까 깔끔하면 80억으로 가자 오케이 어 아 마무리까지 아 아 좋아요 구독으로 마무리까지 오케이 오케이